부마 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상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79년 개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뒤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정당하다 판단했고 대법원은 불복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